이거를 제가 아까 2시간 50분 동안 돌렸거든요. 끝까지 계속 돌린 거예요. 한 24회 했네요. 자 얼마나 파밍했는지 볼까요? 뭐 시간 설정하고 별거 다 있죠? 아까 뭐 떴죠? 네. 자 과연 첫 번째 거는 얼마나 떴는지 뭐가 떴는지 구경할게요. 실패를 얼마나 했는지. 네 실패했네요. 자 첫 봤다 실패했고요. 캔디 ER 8개 얻었죠? 자 두 번째 거. 이댁의 성공률을 보려고 일단 녹화를 하고 나간 거예요. 이 용량이 56기간가 그래요. 자 두 번째 드빌은 이겼고요. 24회 중 네 첫 승리죠? 자 이렇게 해서 6성 룬 얻었고요. 그리고 3회째는 죽었니 살았니? 오 이겼네요. 5성 경고 룬 식이 얻었네요. 자 4회째는 뭘 얻었을까요? 오 성공률이 높네요. 현재 4회째인데 3번 성공했어요. 첫 봤다만 실패하고 적중 룬 얻었네요. 5회째 볼까요? 죽은 것 같은데? 여흑시 저게 내일 오자마자 공버프가 사라지면서 다 점령... 점령했어요. 와우... 자 다섯 번째 중 3번 성공. 자 6회째죠? 야 이거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요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자 과연 6회째는... 어 6회째는 성공한 것 같네요. 이렇게 여기 모의 보면은 마우스 보이시죠? 위에 보면은 요... 요거 요거 요거. 이게 방어력이 깎였다는 표시고 이게 본격력이 깎였다는 표시인데 얘는 힐러한테 벼락을 쳐요. 요따한 식으로 이제 검색을 치죠? 이럴 때 이제 제 힐러는 지금 체력이 1만 5천인가 그래서 충분히 버티거든요. 근데 이 물클라우드라는 드래곤이랑 이 빛에일리언 드래곤이 공격력을 깎아요. 그거를 기생에서 하는 거고 이 불번고 제 유일한 육성 딜러로 딜을 넣는 거죠. 물파들도 육성 힐러도 육성 그래서 룬은 뭐 얻었을까요? 6번째인데요. 네. 육성 속공 공성 룬 얻었네요. 식이고 통방이 좋네요. 자 과연 7회째는 이겼을까요? 이거 살짝만 빨려볼게요. 언제까지 한 거야? 어 이겼나본데요? 아 4성 룬 갸뚱이죠. 룬이 4에서 6성이 좋은 건데 6성이 현재 있는 제일 좋은 거예요. 4성 뜨면은 그냥 버리는 게 나라 정도 이번 퍼센트 뭐 두 번째, 네 번째, 여섯 번째 룬은 좋거든요. 이게 왜냐면 원래 스탯이 정해져 있는데 퍼센트로 돼 있는 게 좋거든요. 주 옵션, 뭐 보조 옵션 그런 게 있어요. 나중에 정확히 설명드릴게요. 현재 여덟 번째 중에서 다섯 번째 성공 뭐가 떴을까요? 와 이거 몇 분 동안 하는 거예요? 7분 동안 했네요. 또 4성 자 9회째고요. 죽었네요. 네 아주 깔끔하게 봤네요. 그러면 지금 성공률이 오우 한 60% 정도 되는 거네요. 거의 대략 이번에 성공하면 이긴 것 같은데요? 성공률 60% 달성 5성 5성 공격 강렬 룬 얻었네요. 자 10번 중에서 6번 성공률. 60% 성공률이죠. 과연 이건 이겼을까요? 이겼네요. 이거 언제다 봐? 귀찮아 죽겠네. 아 아닙니다. 네. 자 별 시간이? 2시간 48분 동안 했네. 시간은 거의 엿비슷하네요. 대부분은 7분쯤 7에서 8분. 그리고 5성 강렬 룸 1반 12회째죠? 문제 4회 실패했고요. 성공률이 이거 이기면 66% 정도 되는 거네요. 음 공깍이 막 1초 차이로 해가지고 얘들에다 전멸에다 죽는 거지 상당히 안정적이긴 하네요. 제가 지금 성공률이 50% 넘나 보는 거거든요. 잘 때 돌려야 돼가지고 5성 피의 룬 떴네요. 잠시 채찍 못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현재 12회 중에 8회 성공했어요. 자 댄비엄마 팍씨 뱃대기 네 뱃대기 치니까 쩍 쳐서 이제 입냄새버렸어. 크아 버텼죠? 자 과연 아 진짜 오래 걸린다. 자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요. 어 뭐야 이겼네? 자 현재 요번에 5성 생명 룬 떴네요. 12 13회 중 4회 실패했습니다. 아직도 성공률 70% 갖게 되는 거죠. 뭐야 졌어 5회 실패했죠? 실언 어떻게 실패했을까 볼까요? 자 자 하나가 죽으면 이제 다 죽거든요. 뭐야 이거 뭐 뭐야 힐러가 없는데 버틴 겨? 뭐 힐러 언제 죽었어? 오 이때 이쯤 죽었네요. 이때 와우 공버프가 딱 풀리면서 기가 막히게 힐러니 힐 안하고 벼락 맞고 죽나 본데요? 이야 치명땅 13,000이네요. 15,000까지 늘리기 잘했네. 기가 막히게 죽었네요. 자 다음과는 이겼네요. 현재 5회 실패했죠? 공속 4성 룬 힉이 떴네요. 15회 중에서 5회이니까 아직도 66% 오 또 이겼네요. 뱀비엄마 여기 공각이 살짝이라도 풀리면 지내요. 하나만 걸려도 버티고 빛 에일리연만 저 우주먼지 풀스킬 되면 오토 되겠다. 자 5성 생명룬 힉이 얻었네요. 자 현재 5회 실패죠? 5회 과연 이겼다. 댄비엄마 박시 주먹으로 참교육했고요. 물클라우드 드래곤이 막타를 쳤네요. 자 룬 보시면 뭐요 이거 4성 네 일반 단전에서 뜨는거죠? 갸동 자 그러면 현재 5회 실패죠? 아 실패하는게 객불재미 아 아니 아닙니다. 자 그랬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. 자 흔들 흔들 아 아니에요 마우스포인트 마우스 두개네? 뿅 어 아 벤탄입니다. 자 강렬 룬 4성 똥이 떴죠? 이제 5회 실패 왔죠? 자 또 잘 잡았네요. 아 좀 죽어야지 재밌는데 이제 5회 5회인가 6회인가 아무튼 5회고 요번에는 5성 공성 룬 떴네요. 예 흑이 자 다음거 갑니다. 20회 이겼네요. 이야 500초 걸렸네 자 5성 강렬 룬 흑이 떴네요. 어딨어? 일로 와마 어어 거의 죽겄다 어 죄송 아 이거는 또 5성 피해룬 흑이가 떴네요. 22회째죠? 어 상강이 높은데요? 물론 이제 뭐야 졌어 어떻게 졌어? 뒤지는 게 아니 죽는 게 재밌어요. 자 현재 여기서 잘 버텼는데 갑자기 이제 또 에너르기 파가 나왔는데 와우 이야 0.5초 차이로 풀리고 0.5초 차이로 스킬을 썼어요. 짜고치는 고스토 영모님이 보고 계셔 아 이건 별대가 아니지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. 현재 7회째 실패했죠? 자 과연 마지막은 어 입냄새 보여쓰 이겼네 오 이거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? 이거 육성 보라색깔 뜬 것 같은데? 근데 갈아버린 것 같은데? 뭐였지? 오 육성 이게 효과저항 룬일걸요? 네 효과저항 룬이네요. 그리고 24회 때는 꺼버렸네요. 현재 그럼 23회에서 7회 아 7회 실패했네요.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대략 한 70% 정도의 성공률이네요. 21번 했을 때 7번 하면 66% 거든요? 21번 했을 때 7번 실패했으면 14, 7이니까 2배니까 66%인데 지금 23회에서 7회 실패했으니까 대략 한 70% 정도의 성공률이네요.